안녕하세요. 지구과학의 뉴메타 함석진입니다. 캐스트라서 약간 제가 보통은 이렇게 꾸벅 인사를 하고 시작하는데 캐스트라서 좀 다르게 한번 시작을 해봤습니다. 이게 대망의 제 첫 캐스트인데 아주 중요한 내용을 첫 캐스트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내용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은 지구과학원의 독학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아 선생님이 인강 강사니까 인강 들으라고 독학이 어렵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일부 학생들이 생각을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요 말을 꼭 드리고 싶어요. 제가 지금 2024년, 2025학년도 수능부터 인강을 시작을 하는데 제가 그 전까지는 여러가지 뭐 러셀이나 이런 학원에서 수업을 했었는데 제 혹시 학원 수강생들이 있다면은 제가 학원 수강생들을 만나거나 아니면 댓글로 뭐 누가 달 수 있다면은 좀 물어봐 줬으면 좋겠는데 저는 원래 오프라인 강사고 인강 강사가 아니었을 때도 인강을 꼭 들으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특히 그러니까 제 개념 수업을 들은 친구들은 상관이 없는데 제 개념 수업을 안 듣고 한 6월이나 9월쯤에 제 수업을 들어온 학생들에게는 너는 개념 인강을 꼭 들어야 된다. 아니면 최소한 내 개념 오프라인 동영상이라도 봐야 된다. 라고 꼭 말씀을 드렸었어요. 왜냐? 개념과 기출 수업을 듣지를 않으면은 지구과학을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이야. 어? 저는 뭐 내신 때 했는데요? 아니면은 뭐 전 뭐 혼자 책이나 이런 거 다 보고 문제는 기출 문제를 한번 풀었는데 이런 친구들. 근데 그게 문제가 좀 있어. 그게 왜 문제가 있는지를 지금 영상에서 말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은 저는 인강 강사가 되기 전부터도 꼭 개념과 기출만큼은 수업을 들어야 된다고 말을 해왔다. 차라리 인강을 듣기가 너무 부담스러우면은 개념 기출 말고 딴 걸 듣지 마. 근데 개념 기출은 꼭 들어야 돼. 그게 핵심입니다. 알겠죠? 왜 개념 기출은 꼭 들어야 되느냐? 첫 번째, 학생들이 물, 화, 생, 지 중에 지구과학이 제일 쉬워서 지구과학이 굉장히 쉽다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게 아마 지구과학 수능을 아직 안 치른 학생들일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학생들이 대부분이니까 얘기를 꼭 해야 되는데 지구과학이 쉽다는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절반만 맞는 말이야. 왜냐하면은 참고로 지금 이 퀘스트를 찍고 있는 시점이 아직 2024학년도 수능이 발표되기 전 시점이라서 2023학년도 수능 결과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자, 보세요. 만점자 비율이 물리가 제일 많고 심지어 화학보다도 지구과학이 제일 적습니다. 생명의 절반이고 화학의 거의 한 8분의 1, 7분의 1이야. 물리랑 비교하면 거의 40배 차이가 납니다. 참고로 인원수는 이런데 또 왜 40배 차이가 나냐? 그거는 지구과학원 선택자 수가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지구과학 만점 맞기가 이렇게 어렵다는 거야. 지구과학이 정말 그렇게 쉬운 과목이면은 만점자가 이것보단 많아야지. 근데 만점자 비율이 제일 적다니까? 2024학년도만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지가 않아요. 지구과학 만점 맞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워요. 만점 맞는 것만 특히 어려운 게 아니고 지구과학이 그렇게까지 쉬운 과목이 아니야. 근데 왜 쉽다고 인식을 하느냐? 쉽긴 쉬워. 뭐가 쉬우냐? 현재 수능, 현재 대학 입시가 상대평가라서 상대평가 체제 하에서는 지구과학이 유리한 게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물리나 화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중학교 때 과학오나 영재고 준비를 했던 학생들이 아무래도 선택을 무조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구과학은, 물리나 화학은 너무 선행한 애들이 많아. 그래서 출발지 자체가 달라. 그래서 중학교 때 과학 공부를 많이 하지 않은 학생은 솔직히 말해서 지구과학 무조건 해야 돼. 그게 상대적으로 유리해. 이거는 완전 팩트입니다. 팩트. 그래서 무슨 말이냐? 지구과학이 쉬운 이유는 물리나 화학에 비해서 고인물이 적어서 쉬운 거다. 만약에 이게 솔직히 말해. 절대평가였으면은 그러면 솔직히 지구과학 메리트, 선택하는 메리트가 별로 없을 수 있어요. 절대평가였으면. 왜냐하면 지구과학 시험이 어려우니까. 그러나 이건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지구과학은 그래도 남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해올만한 과목이다. 과탐 4과목 중에서는. 이게 포인트라는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등수 따기가 쉬운 거지 공부하기가 쉬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거기에 더해서 독학이 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지구과학에 있어요. 왜 그러냐. 첫 번째. 지구과학 여러분 암기 과목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죠. 어느 정도는 사실입니다. 어느 정도는 암기로 하는 과목인데 문제는 그냥 독학을 하면은 어디까지 외워야 되는지를 학생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수능특강에 있는 지질시대 단원의 개념 부분이거든요. 수능특강에 이게 다 써 있어요. 그냥 가져왔어요. 제가 수능특강 그 부분을. 그럼 이 중에 어디까지 외워야 될까요? 여기 보면은 뭐 석탄기에 유공충이 번성했대요. 이거 외워야 될까요? 이걸 외우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장담하는데 석탄기에 유공충이 번성했는지 안 했는지는 시험에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다. 참고로 이제까지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까지 시험에 잘 나온 것들이 뭐냐.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온 게 있고 잘 안 나오는 게 있어. 우린 당연히 뭐부터 외워야 되겠어요. 잘 나오는 것부터 외워야지. 근데 잘 안 나오는 것도 똑같은 비중으로 외우면은 지구과학 외울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가 뭐냐면은 이거 다 외우는 건 좋은 일이야. 뭐 실루리아계 바다정가를 번성했다는 거 또 외우고 싶으면 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우선순위가 떨어진다. 우리 삶에 있어서 항상 우선순위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실루리아계 바다정가가, 사목, 복충, 산호, 갑주, 이런 게 번성하였다. 이런 것들을 그냥 공부하는 거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 뇌 용량상 불가능해. 그래서 일단 시험에 잘 나오는 거를 먼저 외우고 그 다음에 잘 안 나오는 것까지 뭐 여유가 되면 외워주자. 이게 전략적인 공부예요. 근데 독학을 하면은 이게 쉽지 않지. 왜냐면은 뭐가 시험에 잘 나오는지를 잘 모르니까. 두 번째로 지구과학에 굉장히 특이한 특성이 있는데 수학이나 물리나 화학 같은 과목은 현재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기초과학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과학은 응용과학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기초과학은요. 여러 가지 조건들을 굉장히 단순하게 제시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물리에서 맨날 하는 말 있잖아요. 무거운 거랑 가벼운 거랑 떨어뜨리면 뭐가 먼저 떨어진다? 물리 기준으로는 똑같이 떨어집니다. 그럼 현실은 어떻죠 여러분? 여러분 좀 한 10m 정도 되는 높이에서 깃털하고 쇠공을 떨어뜨려요. 그럼 당연히 뭐가 떨어집니까? 쇠공이 먼저 떨어집니다. 어? 물리 시간에 그렇게 안 배웠는데 그건 왜냐면 물리는 속된 말로 비현실적이야. 무슨 말이냐면은 마찰을 다 없다고 치고 저항이 없다고 치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기초과학이야. 굉장히 단순한 조건화에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구과학만큼은 수학, 물리, 화학과는 다르게 응용과학이라서 이게 성격이 굉장히 다른데 학생들이 이걸 잘 모른다. 그래서 되게 하나의 법칙으로 모든 문제를 풀려는 성향을 학생들이 보인다. 그러나 현실은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굉장히 질문 많이 하는 것이 우리가 대단원, 이단원의 해수의 성질 부분을 배우면은 바람이 세게 불면은 혼합층이 두꺼워진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또 그 뒤에 엘리뉴 부분을 배우면은 무역풍이 약해지면은 혼합층이 두꺼워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다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바람이나 무역풍이나 똑같은 바람이거든요. 여기서는 바람이 셀수록 두꺼워져. 한마디로 비례를 해. 그런데 여기서는 오히려 무역풍이 약해질 때 두꺼워져. 어떻게 보면 반비례를 한다고. 이게 말이 모순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혼자 공부하면은 이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분명히 이렇게 배웠는데 왜 뒤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지? 그거는 지구과학은 응용과학이기 때문에 사실은 혼합층의 두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여러 가지인 거예요. 그 여러 가지 중에서 엘리뉴 단원에서는 바람의 쐬기는 큰 의미가 없는 거야. 엘리뉴 단원 아닐 때나 바람이 쐬기가 의미가 있는 거야. 엘리뉴 단원에서는 다른 조건들이 의미가 있는 거야. 그런데 이거를 학생들이 몰라. 왜냐하면은 교과서가 이게 뭐 여러분들의 잘못은 아니고요. 교과서가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사람은 누구다? 저 같은 사람이에요. 진짜로 팩트가 그래. 교과서가 불친절해. 지구과학 교과서가. 앞에서 이렇게 말해놓고 뒤에서 이렇게 말해. 그럼 여러분은 이해가 안 돼. 어쩔 수 없이 친절한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구과학 독학이 굉장히 어렵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마지막 세 번째는 아무래도 공부고 우리 시험을 보는 거니까 그냥 공부가 아니고 시험을 보는 거니까 우리가 스킬을 알면은 시험 보기, 문제 풀기가 훨씬 쉽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이거 굉장히 자주 나오는 유형이에요. 2020년 6평에서 나왔고 그 이후에도 뭐 굉장히 자주 나오는 유형인데 지금 여기 보면은 5번에 중심별의 어느 흡수선에 파장 변화 크기를 구해야 되거든요. 그럼 파장 변화 크기가 시선... 지금 여러분 이 내용은 모르셔도 됩니다. 어차피 이 내용은 배우셔야 아는 거니까. 근데 느낌만 들으세요. 느낌만. 파장 변화 크기가 시선 속도에 비례한다는 것까지는 도플로효과 공식이 교과서에 나와있어. 나와있어. 나와있는데 교과서대로만 하자면은 우리가 시선 방향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서 행성이 이렇게 움직이면은 이 행성의 시선 속도는 지금 이렇게 쭉 내려가지고 이 성분이니까 이 성분의 길이가 여기서의 이 성분 길이에 비해서 얼마가 되는지를 굉장히 삼각형적으로 이렇게 막 유도를 하는 게 교과서적인 풀입니다. 정의만 이용하면 그렇게 돼. 그러나 그건 정의만 이용을 한 것이고 스킬이 있단 말이야. 스킬이. 그 스킬은 무엇이냐? 시선 속도라고 하는 것은 공전 속도 사인 세타이다. 여기서 세타는 무엇이냐? 요각도가 세타이다. 그럼 여기 30도 딱 넣으면은 아 이거는 사인 30도니까 2분의 1 여기서는 90도니까 사인 90도 딱 넣으면 1 그럼 두 배네? 이게 스킬이에요. 근데 스킬은 교과서에 안 써있어. 교과서는 정의만 써있단 말이야. 그럼 이 스킬은 어디서 배우는 거야? 저 같은 사람한테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혹은 최소한 뭐 제 개념 인강을 다 듣지는 않으시더라도 제 책을 한번 사보세요. 제 책에서 굉장히 각 스킬들 모든 지구과학에 나오는 모든 유형별 스킬들을 다 정리를 굉장히 잘 해놨습니다. 제 책 사기 전에 샘플만이라도 한번 보세요. 보시면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솔직히 독학해서 할 수가 없어. 그렇죠? 그래서 독학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독학은 아 이 말을 처음에 하고 시작했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독학은 인강도 안 듣는 본인이 혼자서 개념서 보고 본인이 혼자서 기출문제 풀고 EBS 풀고 이런 독학은 좀 어렵다. 꼭 인강을 들어주시는 게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제가 독학재수학원에서 인강 듣는 것도 안되네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개념 기출을 들어야 된다. 혼자 인강을 안 듣고 공부하는 거는 이런 점에서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요거를 잘 이해를 하셔가지고 인강을 뭐 1.2배속이라도 빨리빨리 들으셔서 그냥 공부를 어떻게 하겠다. 아 지구과학은 이런 거고 문제 이렇게 풀면 되는 거구나 하는 걸 이해를 하시고 이제 그 다음 공부를 하시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우리 수험에서는 시간이 곧 금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게 중요해서 제가 이렇게 첫 퀘스트로 이런 내용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1년 동안 공부 열심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